폴 헤리스의 플랩 잭 마술입니다. 앞면 카드 4장이 있습니다. 4장의 카드 중 잭 한 장만 앞면으로 잡겠습니다. 잭 카드를 케이스 위에 앞면으로 둡니다. 나머지 3장의 뒷면 카드도 케이스 위에 함께 올립니다. 카드가 흐트러지지 않게 동전을 올려둘게요. 카드 덱을 3분의 1씩 덜어 방금 내린 카드 위에 걸쳐두겠습니다. 카드 위에 올려진 동전을 잡고 동전을 빼내자 4장의 잭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카드 한 장만 앞 아멘